안녕, 저는 수정 먼저 끝나서 연습실에 왔다. 왜냐, 오늘은 안무 영상 찍으려고 하지! 방금 멤버들이랑 얘기하던데 우리 딱 두 번만 찍고 갈 거라고 그래서 틀릴 수가 없습니다. 틀리면 기회 한 번 더 있는데 그 한 번 기회도 틀리면 안 됩니다. 괜찮겠지? 그냥 생방이라고 생각하고 틀리면 안 됩니다. 해야지. 오늘 약간 좀 힙한 컨셉이에요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좀 누드를 힙하게 한 번 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저 지금 도는 거 너무 잘해요. 어때요? 어때요? 왜냐 운동화 신으면 운동화 신으면 언니 돌 수 있어? 막 이리 돌 수 있어? 나? 해봐. 좀더. 응? 어? 특갔이 안 된다. 와우! 언니, 두 번! 우리 두 번만 쳤는데 자신있습니까? 저는 좀 자신 있어요. 어느 부분이요? 어, 저는요? 네. 나 언니 여기 센터에 있으면 좋겠어. 나는 안 멀어... 나는 여기 너무 부작스러워. 부담스러워 못할까봐 너무 부담스러워 여기 어려워요 이거 할 때는 항상 담자니랑 우리 현진 쌤이 항상 표 좀 더 할래 근데 나 이거 춤추는 안 바쁜데 어떻게 표 좀 가져야 하는지 이거 나왔던데? 이거 좀 심하다 어디까지 움직이니까 거기 가려야지 여기 가려야지 오오오오 이런 것이 많네 진작? 찍어줘 또 찍어? 뭐? 저 언니가 다 보내고 월급으로도 잘 해줘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 건가요? 소연! 소연이요 표지 못 잡아줘 소연 씨 왜 안 와요? 전소연 씨 리더인데 어떻게 냈습니까? 왜 내는 거예요? 왜 내는 거냐면요 하우지 예쁘지? 하우지 예쁘지? 지민이 꼬라이자 꼬라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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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희야 지민이? 가야 오늘 제가 미니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? 김민이 언니 꼬라이자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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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다 쭈 주 다 쭈 주 다 쭈 주 다 쭈 주 다 쭈 주 다 쭈 주 말고 주 주 주 다 쭈 주 다 쭈 그렇지 지금 너무 잘 보였는데요 죄송합니다 주 태국은 뭐냐? 뭐? 타이틀곡 주 다 쭈 프랭따 딴 하하 트와잉따 딴 솔직히 잘하지 나보다 프랭따 딴 해봐 주 다 쭈 주 다 쭈 아니라고 주 다 쭈 쭈 말고 주 쭈 혀가 위에 올라가 쭈 쭈 쭈 쭈 쭈 쭈 힘 좀 빼 힘 좀 빼 주 다 쭈 자연스럽다 주 다 쭈 주 다 쭈 주 다 쭈 연습이예요 선생님 저기 뭐 이러봐 주세요 연습입니다 연습이에요 실제로 볼 건데? 아 왜? 너 아저씨이지? 실제로 볼 건데 나 못해 응? 응? 지금 동선은 갔거든? 네 양쪽 볼 수 없지 않아 지금 좁아 이거 다시 해주세요 어? 자 유효 화이팅 오 대회 루야 뭐야 요리트 업무 저 과일 깨서 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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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분이 끝난 다음에 오늘 마지막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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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